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하루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알아요. 그대여 너무 바쁜 하루였죠. 마음 편히 커피 한 잔 할 여유도 없는 하루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이해되어 꿈꾸던 세상과 많이 다른 현실에 많이 심하고 점점 지쳐가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루어진 그대의 세상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그대여 정말 바쁜 하루였죠. 정신없이 리조리치 이기만 했던 한도였죠. 그대의 그런 마음 이해되어 꿈꾸던 세상과 많이 다른 현실에 많이 심하고 점점 지쳐가지만 그래도 언젠가 이루어진 그대의 세상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내가 그대를 항상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T-D였습니다. 감사합니다.